항상 하는 곡이 있어서 그 곡을 할 거고요 원래 신청곡 받는 게 사실 불안하기는 해요 곰 3마리까지 받아 봤거든 유명한 가수들은 자기 노래만 잘하는데 우리같이 언더들은요 시켰는데 못하면 무조건 못하는 거야 갑자기 막 나훈아로 갔다가 긴건모로 갔다가 막 그러거든 신청곡 그래도 안 받으면 그러니 한 곡만 받아 볼까요? 아니 딴 때는 하라 그래도 안 하든지 오늘 겁내 많아 신청곡이 어떤 곡을 해야 되나 좋아요 그러면 오늘 말씀하신 곡들 제가 다 좋아하는 곡들인데 방금 전에 비 와서 그나마 이렇게 시원하게 관람들을 할 수 있으시니까 빗속의 여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빗속의 여인은 어디에서 신청하셨어요? 여기서 잘 안보이네 제가 선글라스 꼈더니 저쪽 부채 흔드신 분이 신청하셨나요? 알겠습니다 빗속의 여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와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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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